안녕하세요 우물정 진주바이솔울입니다. 오늘은 바이솔울 영상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버질 바이솔울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9cm 포트입니다. 캥거루 바이솔울입니다. 9cm 포트에 아주 가득 찼어요. 자구도 많이 달렸죠? 캥거루 바이솔울 2000원입니다. 아로스 엠 봉황입니다. 가격은 2000원이구요. 자구도 꽉 찼습니다. 홍악 바이솔울입니다. 외두구요. 얼굴이 왕따씨입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벨벳 바이솔도 외두로 입고가 되었구요. 벨벳 바이솔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이솔들이 물이 빠져 요렇게 파릇파릇하지만 바이솔들은 사계절 색상이 변한다는 것 아시구요. 가을 되면은 핑크빛으로 물드는 벨벳이에요. 이라크 노이데움입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망간바이솔울입니다. 크라운이라고도 부르구요. 이 아이도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마호가니 바이솔울입니다. 판매가 2000원 드리구요. 자구가 엄청나게 많죠? 페루 바이솔울입니다. 정말 알설탕 같죠? 지금은 아주 파릇파릇하지만 아주 진핑크로 변하는 아이예요. 진핑크보다 더 빨갛게 물이 들죠? 길람스 바이솔울입니다. 예. 가격은 2000원이구요. 예. 아직도 물이 덜 빠진 아이도 요렇게 있어요. 바이솔울은 여기에 매력이 물이 이렇게 입장이 덜 빠진 아이도 있고요. 예. 요렇게 물든 아이도 있어요. 길람스 바이솔울 2000원입니다. 에드워드 볼즈입니다. 예. 아주 이쁘게 핑크빛으로 물드는 아이 에드워드 볼즈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포트 레드 와인입니다. 아. 지금은 물이 빠져가지고 너무 매력이 없죠? 바이솔울에 매력에 빠지려면은 가을이 되어봐야 알아요. 와인색으로 진하게 물드는 포트 레드 와인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섬버스트 입니다. 요렇게 지금 물이 덜 빠진 아이도 있고요. 예. 얘네들은 여름이라 물이 왕창 빠졌습니다. 예. 바이솔울은 사계절 물이 든다는 걸 아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가격은 2000원입니다. 예. 체리 바이솔울 입니다. 말 그대로 체리색을 띄워내는 아주 이쁜 색이죠. 예.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밀라야 바이솔울 입니다. 예. 밀라야 바이솔울 포트가 넘치고 있습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그레이스 바이솔울 입니다. 가격은 2000원이고요. 자구가 엄청나게 많이 애기들을 달고 있어요. 레인보우 바이솔울 입니다. 7가지 색을 낸다고 그러죠. 예. 말 그대로 레인보우 입니다. 작품 하시는 분은 요렇게 외두로 이렇게 구입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브론즈 파스텔 입니다. 말 그대로 파스텔 색을 띄고 있는 아이 브론즈 파스텔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소프트 라임 입니다. 예. 가격은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스토르베리 필즈 딸기라고도 그러고요. 예. 얘네들도 작품할 때 아주 얼굴이 왕깟이라 해놓으면 멋있을 것 같아요. 딸기 바이솔울 2000원입니다. 오디띠 바이솔울 입니다. 예. 백해라고도 부르고요. 예. 오디띠 트럼펫 같이 생겼죠. 예. 이 아이도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피핀 바이솔울 입니다. 예. 아주 국민 바이솔울 중에 색깔이 잘 안빠지는 바이솔울 이에요. 예. 겨울에도 월동도 아주 잘되는 아이예요. 피핀 바이솔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넝류바이솔울 입니다. 예. 넝류바이솔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노즈봉황 입니다. 가격은 2000원이구요. 밥이 요렇게 작은 애들도 있구요. 포트가 안보일 정도로 밥이 꽉 찬 아이부터 먼저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아페트론 입니다. 가격은 2000원이구요. 예. 칼칼의 운바이솔울 입니다. 가격은 2000원 입니다. 이름을 모르는 바이솔울 SP라고 이름을 적어놨구요. 예. 가격은 2000원 입니다. 노슈 라리아 라리아 라고 합니다. 가격은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아폴로그 플로즈 입니다. 예. 가격은 2000원 입니다. 부엉이 눈을 닮았다 해서 부엉이입니다. 부엉이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도미닉스 바이솔울 입니다. 예. 가격은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여무신 바이솔울 입니다. 예. 가격은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포트가 안보입니다. 바이솔울의 꽃이죠. 연정 바이솔울 입니다. 자구들은 별로 없구요. 외두구요. 예.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아로스 바이솔울 입니다. 예.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하베드 보이 바이솔울 입니다.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삼색 바이솔울 입니다. 삼색. 세가지 색깔을 띄워내는 데 가지고 삼색이구요. 예. 가격은 2000원 입니다. 왕금이 바이솔울 입니다. 왕금이 바이솔울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입니다. 가격은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발키리 바이솔울 입니다. 가격은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주얼리 바이솔울 입니다. 예. 요렇게 외두짜리도 있구요. 예. 자고 달린 아이로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델라스 바이솔울 입니다.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데니 바이솔울 입니다. 가격은 2000원 입니다. 선셋 바이솔울 이구요. 가격은 2000원 입니다. 잉글랜드 칼칼해온 바이솔울 이구요. 가격은 2000원 입니다. 퍼시픽 토토 바이솔울 이구요. 예. 가격은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아폴로 로이솔울 이구요. 아폴로 로이솔울 라는 바이솔울 이구요. 가격은 2000원 입니다. 하트 바이솔울 이구요. 가격은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클라라 바이솔울 입니다. 가격은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백두산 몽골 이렇게 말을 하죠. 백두산 바이솔울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연화 바이솔울 입니다. 연화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넝겸 바이솔울 입니다. 가격은 2000원 입니다. 매화 바이솔울 입니다. 가격은 2000원 입니다. 블랙탑 바이솔울 입니다. 국민 바이솔울이죠. 가격은 2000원 입니다. 용궁 루주 바이솔울 입니다. 예. 밥이 포트가 안보일 정도로 많이 차 있어요. 용궁 루주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안젤리나 세듬 종류죠. 예.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퉁퉁 마디 세듬 입니다. 예. 노란 꽃이 피구요. 아주 이뻐요. 야생화 종류죠. 가격은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종꽁의 비덤이구요. 예. 3천원씩 팔던거 2000원에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둥근꽁의 비덤입니다. 2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콩꽁의 비덤입니다. 2000원씩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새익꽁의 비덤입니다. 2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상 불궁 기린초가 입고 되었습니다.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꽃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쁘게 펼처럼 피하여 꽃 기린초입니다. 2000원에 드리구요. 꽃은 아주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쁘게 핍니다. 지금 꽃이 활짝 안 폈어요. 아침이라. 채송화입니다. 한 열탑 스포트 남았구요. 2000원에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채송화 꽃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뻐요. 채송화 필요하신 분 2000원에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헤이헤이 바이솔울입니다. 가격은 2000원에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유토피아 바이솔울입니다. 요렇게 사각포트 쭈그리포트 있구요.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베타 바이솔울입니다. 베타 바이솔울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조비바바 바이솔울입니다. 사각 쭈그리포트 있구요. 2000원씩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오물정 진주 바이솔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